우와 리키! 리키 수류탄! 던지란 말에 수류탄을 잃어버리라 여기 있어 버거 빨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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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있습니다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우와! 개짤 피해를! 우와! 버섯 가! 버섯 가! 아 이제 저게 쓰고 버섯 가게 하는 분들이 있네 아 이제 버섯 가고 고등으로 버섯 가고 많이 쓰네 AR 못쓰겠다 지금 엄청 대신 따라왔습니다 나이스 설치 다운 와 녹는다 20만 더 20만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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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마자 데드하이가 있었나요? 와 데드하이가 있었나요? 와 데드하이가 아주 살아있나? 가시나 메란텐을 위한 생명트로 하나 달았어요 상호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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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구했는데 괜찮은데 2개 구했는데 괜찮은데 저 2등급 나왔어요 아까 네모 네모 세모 세모 안 하셨죠? 패스 미쳤습니다. 바쁘세요. 승수! 승수! 부들부들! 뭐야? 뭐야? 튜있는데? 이야 딜 진짜 겁나.. 탈 수 있겠는데? 아닌가? 내가 탈 하러 갈게요.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오우. 축하드립니다. 타워 타워. 나갑니다. 나갑니다. 저도. 그럼 3개 다 모으신 거예요? 어.. 아.. 최다운 넣었어? 최다운 넣었어? 알겠어요? 최다운 넣을게. 아.. 잘 오고 있네.. 아.. 와.. 와 이거 너무 비싸네 뒤에 까놨어 다운 뒤에 뒤에 헐스 미쳤어 다행히 탱링 들어왔고 탱링 들어왔고 나왔네요 탱링 들어왔고 버섯꺼 장난 아니다 뒤에 많이 나와 바닥 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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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링 여기 총알이 안나와 그래요? 갑자기야 ㅋㅋㅋㅋ 다운 돼요? 아 다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걔네가 은폐돌리는 것 같으면 저도 은폐로 바꿀게요 그저는 전력으로 변술로 이쪽으로 오려나? 안 오네 왔어요 한 마리? 끌어놨습니다 아프지? 어 오케이 깔았고 오 딱 강이네 이렇게 풀이에요 지금 저는 가라지니? 나이스 와 28000더미지 버프일 거 같으니까 버프에 버프에 지금 수류탄에다가 도핑에다가 펄스에다가 뭐 야식들 수류탄은 안 던지네 살짝 많이 까던데 루이스가 잘 먹던데 하하 하하하 craft 그대가 하나 사실 9월 안에 구걸 안에 나 이렇게 빨고 굴렀는데 죽어 지금 렉이 엄청난데 애들? 네 렉이 있어요 코즈마님이 일단 제작업을 많이 하세요 패스? 앞에 힐 깔아놨습니다 패스 z 수고하니까 아니 수류탄을 안 던지게 했었거든 이거 너 집 갔나? 저쪽에 최우가 있다라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이야 나왔어요 퀄스프레스는 아 와 여기 막 수류탄을 갔어 수류탄 던져줬네 이렇게 던져준 거 같은데 와 얘 어디서 나왔어 언제? 내가 엄청 심해 지금 와 없었는데 나 나오자마자 5분 난데서 매력 들었어 건물소에 앞에 내 머리 내 머리 되게 설레 지금 아 진짜 알았어요 수류탄 잘 왔어 혼자서 4명 땄어 쿵팡쿵팡 뚝배기에요 지금 뚝배기? 뚝배기? 아니요 아니요 뚝배기 뚝배기만 뚝배기라 얘기하자 뚝배기 뚝배기만 뚝배기라 얘기하자 뚝배기 뚝배기 먹었어 나이스 버프 싸운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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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검사 맞는데 estrut Chandler 뭐하는거야 전술 링크 뭐야 쟤 공익수 수업 venant 공익수 하고 뭐하는거야 도와 this 도와야 도와요 끊조차니 테분 5킬 여기 파랗대 실탄 먹었어요 끌렸습니다 전술 링크 쓰고 도망가는 건 뭐야? 공링 쓰고 도망갔다고? 공링 쓰고? 공링 쓰고 도망간다 나왔어요 뚫렸습니다 노란색깔 전술 링크 쓰고 엄청 도망가더라고 전술 링크 쓰고 갑니다 싸움 야 내가 길이 이렇게 들어와? 도망간다 도망간다 나이스 와 승리 비게트 아프다 비게트 아프다 나이스 나이스 아프다 죽었고 죽읍다 나 전술 링크 쓰고 달려가길래 바보셨다 나 전술 링크 쓰고 달려가길래 바보셨다 ㅋㅋㅋㅋㅋㅋ 지금 뭐야? 지금 공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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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죽을때가 왔네요 저 스킬 저 스킬 던질러다가 다시 넣었어요 스킬 죽었어요 저기 뭐지 스킬 나이스 아 릴드 어디지 메드킥 빠르고 아 없구나 메드킥이 없네 스킬 저 뒤졌습니다 바닥에 어디갔어? 내가 어디갔어 내가 어디갔어 혼자 먹으려고 감춰놨지 안 보이네요 어디갔지 혼자 먹으려고 감춰놓은거 같은데 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한 명 힐차가 안갔어? 그거 모르지 아니구나 메드킥인 줄 알았네 다가가가 다가가가 시간 안고 네 수거 야 음료 알간데 그러니 아 힘이네 다운, 세컨 어? 뭐야 나한테도 지금 제자리 걸으면 하네 네네, 그냥 서버 렉인 것 같아요 아까 박중레도 막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렉이 있겠다 틀렸습니다, 박중 수류탄, 수류탄, 먹었어 먹었어 앞뒤 힐 세컨 완전 앞뒤가리야 이거 세컨 완전 앞뒤가리야 세컨 완전 앞뒤가리야 이거 쫓아먹는데 계속 던져 나이스 뒤 몸 많이 왔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한 번 우무병 스카 한 번, 얼마나 차 나오고 에이, 한 번도 못 사봤어 버려야지 계속 쏘네? 멍청왕 슬탄 까지 말라니까 계속 까지 습관이 무서운거야 습관이 수줬습니다 어, 슬픈 들고 있어 어, 총수 여기 총 못 쏴 맥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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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줬다 와, 나이스 그만 근데 뭔가 피가 이렇게 쭉쭉쭉 쌓는게 그릇이 죽었습니다 그거라 생각해 고독색 상대방도 그렇고 오류도 그렇고 나이스 나이스 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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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신 받았어 저 방신이 die 방신이 깨부셔 나왔어 호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레드킬 나왔어요 광채 나왔어 펀치에서 멈춰 했네 괜찮은데 랩몬 나왔습니다 소리 없을지 내가 어디갔어 어 샤넬 한대 한대 와아 링크 쏟는데 나이스 감사합니다 랍랍랍 피 깔았고 저거 면역 제가 깨달을게요 면역 제가 깨니까 잠깐 수석하고 도망가면 되니까 어디 가세요? 아 꼬박 들어오는구만 어디 가요? 들어가시게요 지금은 제일 재미없어요 재밌게들 하십쇼 좋아요 좋아요 뭐하는거에요 지금? 뭐하는거에요 지금? 어떻게 한거에요 지금? 뭐야 이거 보아대 스케이트 무릎 꿇고? 그러니까요 아까 코지마님이 저랬다니까요 코지마님이 그리고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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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술탄 술탄 아 뭐 먹어 나왔어 나왔어 나이스 이렇게 빠르세요 이렇게 빠르세요 그렇게 움직이는거야 나이스 코지치고 와 제 손 아니야 신경질 들이 ketawa 마케 에라 회사 네네 양성전 다음에 상륜에는 택배요 상륜에 뵈어 확 컨트롤을 두 다음에 저도 타고싶네요 이거만 수근을 타러 가야겠다. 아 조금 풀렸네. 탄사를 해야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건 이벤트 할 때. 뒤에 또 뭐. 던져 수류탄. 손에 두고 있는 거 뭐야? 던지라고. 던졌다. 한 놈 뒤로 넘어가요? 난 여기 섰어요. 오케이. 던져 수류탄. 박진주가 어디 있어요? 박진주가 바로 힐. 와 뭐야. 얘 렉 심하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았나? 나이스. 저거. 저거.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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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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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와요. 오케이. 오케이. 두 마리. 지금 제자리 그려먹었어요. 앞에 수류탄 던져 놨어요. 뒤에 누가 쏜다. 뒤에 왔다. 뒤에 한 마리 있다. 다운. 나이스. 술탄 누구 있어? 아 죽었어. 아 랭크 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우와. 죽여 죽여. 와 랭크 쐈는데. 와. 와 저 슈퍼공 들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왔다. 박순사야. 죽기 전에 링크 들어왔는데. 수류탄 맞고. 바로 그냥. 비비기. 비비기 가다. 비비기. 야. 이거 30초인가 너무. 수류탄 까면 안 돼. 지금 저희들. 이거 잘 빠졌네. 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나 로그. 나이스. agarch. 양 keyули. 저기 어이. 여기있어. 여기있 junizs. 그쪽으로. 여기있었니. ikalbự. Three ideas. I Cyril has pushed as a winghame. 로그가 묻었어요 앞뒤 뭐지? 맨 뒤로 깔았어요 잡고 다운 뒤에 하나 네 뒤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한 쪽 잡을게요 이따가 이따가 너 비비야 어플 드랩 내년에 가야지 애들이 한마리 더 와요 설치 다 왔어요 집차 뒤에 까놔놨어요 두팀 저녁 저녁 뭐하는거야 초원 안 쏜다 이제 한 번 쑤더니 한 번 쑤더니 초원 안쑤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온다 설치 죽었어요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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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힐 깔았어 바닥 힐 다운 나이스 아니 쟤네 또 살았다 도망갔어 딱 부서야 뒤에 있다 뒤에 있는 사람 네 대단히 무릎이 바닥 힐 바닥 힐 와 목 못 잡혀있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EMP EMP 눈으로 위앞에 아 내가 풀죠 도착 EMP 눈으로 EMP 없으네 진짜 핏 아니요 저 핏 여깄다는데 오케이 저는 저 핏 여깄다 저 핏 여깄다 저 핏 여깄다 걸렸어 이렇게 쏜다 쏜다 이거 모비씨 그냥 먹어 오케이 어? 총 못다 총 못다 아 오 왔네요 신경을 모르는데 아 누구였어 다 죽었어 아 여기가 누워봐야겠는데 이으로고야겠다 에이가 슬톱 보셨어 뭐야? 이거? 어? 슬톱 못먹었어 이거 뭐야? 소을 못먹었어? 너 거의 빨리 타고 계좌 있는다고 위에 계좌의 머리 쏘네 안그러네요 뭐가 총알 계속 날라오는데 또는 어때요? 아 이거 재밌다 풀고 와서 이지거리 또 할까? 또야? 칸데치가 졸려 도망가는 거 같아 틀렸어요 오케이 고령이 누구야? 라운드.. 아.. 오네요 아.. 너 뭐 하는 거야? 오 멋있는데? 남자다운데? 아.. 땅 오.. 펫치에 붙이러.. 굴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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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야 어디가? 수 왔어요? 네 게임투 싸웠습니다 아 자꾸 팀투인데 방해 네 오 우와 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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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한 마리 옆에 우리 왼쪽 편에 있네요 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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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그다가 여기 뒤에 로그 애들 왔네 뭐야 이거? 빵 멍쳐 얘 이래 이거 뒤에 뭐 봤어요? 네 어 메디퀴 떨어져 있다 야 뭐야 이거? 뒤에 뭐야? 없었는데? 바로 뒤에 왔네요 나이스 나우 거기서만 잘하시네? 끝판 어 왜 오공 쪽에 중마리 저거 죽었습니다 형님 뒤에 뒤에 한 마리 방금 앞에 힐 갖고 왔습니다 방학이네 방학이네 아 방학이네? 방학이다 도망가자 우리 이제 가자 이 새끼네들이 대주기 싫은 놈들이야 아 네 방학이다 방학이면 힘들지 데드아이 하는데 방학이 아니 대주기가 싫은 놈들이야 방학이 진짜 한결같다 진짜 데드아이 건물 앞에 30분 놀았으면 그냥 할만큼 다 했어 우리 뭐 얼마나 더 해줘야 돼 были 병원에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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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다 문제 ingen겨 Saun 옆으로 왔네 왼쪽! 오른쪽! 나 지금 어떻게. 네 야 There's noooky 가야 돼 가야 돼 데드하이 아 아 꺾을게요 그냥 직진하자 방역수킬게요 형이 주사 꺾었다 아 아 아 아 어디로 갈 줄 알고 쭉 위로 딜 줄 알았냐 꺾을 거야 돌아가자 아 아 어 쏘네요 킬이 많았네 dumb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중에 털메 놓으면 푸전력 한번. 전력도 재밌는데? 딜이 들어가 전력도. 28만 dps라도 펄스 묻히면 딜이 그래도 좀 들어가는 느낌이라. 근성은 20만인가 밖에 안되는데. 네네 재미있어요. 뒤에 쫓아와. 뒤에 쫓아와. 뒤에 쫓아와. 네. 보다 어디갔어. 어? 가버렸는데? 형님. 이만 여기서 해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앞에 유저가 있잖아요. 앞에 유저가 있는데 어디 빠져요? 안 돼요? 아이씨 꺼져. 아이씨 꺼져. 하하하하하하. 달로 간다. 차 끌어. 지켜보겠지. 뭐야 이거. 잡아라. 이걸 지켜봐 주겠어. 죽였는데? 오 나이스 털렛. 오 참. 이제 죽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마무리 가시죠. 헌터님. 에잇. 수류탄이다. 다 가져가. 내 수류탄. 하하하하. 구속을 하세요. 구속을 하세요. 하하하하. 잘가. 박등사. 내는 건무소으로 가시죠. 네. 하아. 하아. 원차를 사야되냐. 말아야되냐. 하아. 플레이타임. 예예예. 어. 플레이타임이 너무 짧던데? 그래요? 네 네 DLC 개념 같은데 볼륨이 좀 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엔딩 본 사람이 5시간 40분 만에 봤대요 5시간 40분 그 뭐야 5시간 이라고 했는데 트레일러 보니까 하고 싶더라구요 또 아 아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똘끼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맺네요 아 나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진짜 저거 모자야 스냅백 나오실거에요 네 나오실거에요 아 아 아 아 네 여기까지 하는걸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자가 네 맞아요 어 진짜 딱 끝나니까 좀 느려지네 아 상자를 하나 까봐야지.